지난 16일 어느 병원의 응급실 안 한 남성이 바닥에 들어 누워 움직이지 않는데요. 세 사람이 부축해 이동하기까지 합니다. 이 남성, 경찰이 도착한 뒤로도 멈추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만취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피워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및 난동 사건. 하루 이틀에 문제가 아닌데요. 의료진만이 피해자는 아닙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곳인데 이런 단순 취객 환자들 때문에 정말 중환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상태되는 그런 약점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상황. 타인을 살리는 이 공간에서 신변이 위협받지 않길 바랍니다. 응급실에 생사가 오가는 환자들 정말 많고 또 인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곳인데 저렇게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세 명이 붙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다고 해서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한 응급실 3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면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폭행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또 보안 인력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